무당층이 증가하는 게 여야에는 어느 쪽에 더 유불리가 됩니까? 지금은 여당에게 좀 불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중도 성향층이면서 무당파층을 어쨌든 당겨야 되는데 여당이 당길 수 있는 자원, 정책적 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지금 무당파층에 이동이 별로 없거든요. 무당층이 늘어났다는 이유는 뭐냐면 정당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글 정당도 없고 지지할 정당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선택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학습효과에 의해서 이전에 나왔던 제3세력이나 신당을 보면 또 마음에 안 들거든요. 회수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과 리얼미터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갤럽 조사를 보면 여전히 30%대 초반을 나타내고 있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락하던 국면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모양새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낮아진 지지율. 그러니까 한국 갤럽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30%대 초반, 31%의 지지율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낮아진 주저안전 지지율을 좀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 하락세는 좀 없는, 멈춘 그런 상태로 분석됩니다. 이은정 소장님,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대구, 경북과 60대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 눈에 띄는데 윤 대통령과 여권의 지지기반 아닙니까? TK 지역, 60대에서 지지율 하락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한일 정상회담,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 내부 갈등이 전통적인 지지층의 이탈까지는 아니고요. 약간의 흔들림을 가져오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율의 이 수준이 작년 11월 4주차의 30%였거든요. 그때에서 지금 31%면 그냥 우하향세가 계속 지금 유지되어 있다. 약간의 박스권에 갇힌 있다는 지금 느낌입니다. 그리고 TK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긍정과 부정평가가 긍정이 그래도 높은 편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지금 전통적 지지층인 60대 이상층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배 수장님, 윤 대통령이 지역 경제발전 또 내수경기 활성화에 나서겠다면서 호남과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을 방문했습니다. 취임 이후에 첫 동서횡단을 한 건데 지지율 반등이 어느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없지는 않겠지만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동선이나 또는 힘이 실려 있는 곳이 영남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위주였고 물론 PK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개최 관련해서도 상당히 공을 들였고 실제 실사단이 환송하는 그 만찬장에도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PK 지지율에도 어느 정도 보탬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지역의 정치학은 결과적으로는 모든 세대와 우리 국민들을 좀 아우르기 힘들거든요. 아무래도 정책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정책을 통해야 세대도 좀 아우를 수가 있고 또 이념도 좀 더 폭넓게 외연학굴을 중도까지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정책은 효과는 이때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당 지도부들에 잇따른 실환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면서 민주당이 역전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윤재욱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지도부가 완성됐는데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윤재욱 새 원내대표 지역이 대구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기현 대표가 울산이고 정책위 의장인 박대출 의원이 지금 경남입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확장성을 위한 어떤 그런 지역 기반보다는 굉장히 편향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외에도 당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검판경이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판사, 경찰, 검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검사, 판사, 경찰. 네, 그래서 지금 판검경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총선을 앞두고 지금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거기다가 지금 여러 가지 실현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벌써 비대위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배 주장님. 4월 5일 재보호선거 결과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인 울산에서 남국구의원에 민주당 최덕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텃밭인 울산에서 패배한 모습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말 그대로 참패죠. 더군다나 울산이면 김기현 대표의 또 지역기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텃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연상이 벌어진 것은 가장 지지율의 문제입니다. 비대위를 출범할 정도는 아닐지라 하더라도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니 오히려 당의 지지율은 또 내려가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이 더 큰 원인이 됐기는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좀 무기력한 모습. 그런데 그 큰 이유는 지지율인데 PK와 TK의 지지율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TK의 경우에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4호 재보호선거에서 다 당선됐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래도 TK지역은 좀 더 이념결집적입니다. 지금 지지율이 빠지더라도 PK, 부산, 울산, 경남이 먼저 빠지고 있다. 왜? PK지역은 보다 더 이해결집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도 지지난 대선이죠.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부산과 울산에서는 가장 많이 득표를 했거든요. 홍준표 후보보다도. 그런데 지지율이 충분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도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정작 국민의힘 지지층은 투표하러 잘 나가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감 선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인이 된 별세한 전 교육감의 남편이 다시 진보 교육감으로 당선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을 수습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은 중도층, 수도권, 또 청년층이 중요한데 이들의 지지를 더 끌어내기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대목 한번 제가 이은영 소장님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PK지역이 인구가 제일 많고 또 큰 선거회 때는 항상 관심이 되는 지역이잖아요. 실제 이번 재보궐선거 최근에 지지율 흐름을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 여권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까? 들어왔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K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더 높아요. 왜냐하면 2012년 대선 뒤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핵심 전략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남을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TK와 PK 분리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도 성공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되어내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인데 그렇다면 비상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굉장한 비상인데 그걸 지금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TK지역과 PK지역은 약간 인구의 성격 자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조금 다른 접근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PK가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이면 그렇다고 또 민주당에서 지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스타 정치인이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 새로운 신당을 창당한다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가 약간 정치권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팩트체크가 필요하긴 한데 그런데 이런 당내의 PK지역의 인적자원조차도 지금 내부에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만든다는 것은 아직 불확실한 이야기인 것이고요. 실제로 신당을 만들었을 때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안철수 의원의 출신지가 경남이기 때문에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 역량이기 때문에 PK에서의 안철수 의원의 역량력이 과히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심점을 PK지역으로 안철수 의원에게 잡는다. 그거는 좀 적절치 않은 분석이고 비교로 보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움직임은 하나의 추측성 전망이지 사실 전개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은영 소장님, 최근 조사를 보면요. 무당층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무당층 증가가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무당층은 선거가 다가와야지 무당층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여야 모두 비호감, 대선의 연장선이었던 것 같아요. 비호감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 새로운 지도부를 교체하면서 약간 정책적인 측면을 강화한다.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지금 시작부터 실원들이 나와서 여전히 무당파층의 향배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그 속에서 최근 내년 총선을 향한 여론 지형 조사들이 몇 개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지형이다. 무당층이 증가하는 게 여야에는 어느 쪽에 더 유불리가 됩니까? 지금은 여당에게 좀 불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중도 성향층이면서 무당파층을 어쨌든 당겨야 되는데 여당이 당길 수 있는 자원, 정책적 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지금 무당파층에 이동이 별로 없거든요. 그것이 예를 들면 이탈한 분들이 민주당, 야당으로 안 간다는 것은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경우는 당대표에 대한 사법적인 수사나 조사나 이런 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새 지도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게 새로운 민주당이라는 이미지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다르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시간을 통해서 또 스페셜하게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지금 정당이 다 못마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못마땅한 정당을 모아놓고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물어보니까 이게 좋아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라도 더 미운 정당 쪽으로 덜 지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난감한 그런 지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층이 늘어났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정당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찍을 정당도 없고 지지할 정당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선택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학습효과에 의해서 이전에 나왔던 제3세력이나 신당을 보면 또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짧게 덧붙이면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번 주에 나왔던 갤럽 조사 4월 4일에서 6일 조사를 보면 임무를 놓고 들어갔을 때는 현역 의원을 지지할 거냐 아니면 정치신으로 교체할 거냐에 대해서는 확실히 다른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보다는 민주당의 지지층에서 정치신으로의 교체 의견이 55% 현역 의원을 그냥 지지하겠다가 27%가 나와서 인물 변수를 넣었을 때는 무당파층의 어떤 향배가 뚜렷하게 모습을 다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배 주장님, 22대 총선 지금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갤럽 조사를 보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0%를 차지하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이게 정부 견제론이 크게 늘어난 수치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는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지지율에 1위, 1비하지 않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미국 대통령 중에 어느 누구도 지지율에 1위, 1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위, 1비 할 필요는 없더라도 챙겨야 되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 국민의 여론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국민 여론이 민심이고 천심인데 지금 보면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가 야당 다수 당선이 50%, 여당 다수 당선이 36%로 직전 조사보다도 야당 다수 당선이 더 늘어난 결과거든요. 이게 지금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그러니까 야당 다수 당선이라는 것이, 여당 다수 당선이라는 것이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합니다. 36%. 제가 흥미로운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한국 갤럽 기준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60%였거든요. 여기에 국회의원 수를 곱하면 됩니다. 6, 38, 더불어민주당의 180석 당선이었거든요. 그럼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한국 갤럽 기준으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39, 40이었습니다. 39, 40을 300명에 곱하면 120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만큼이나 중요한 겁니다. 다음 22대 총선에서도 유효한 그런 방정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방정식이면 지금 다음 총선에서 여당 국회의원 석 90석입니다. 지금 100석이 안 돼요. 그만큼 위기죠. 적신호가 들어온 겁니다. 이은영 소장님 내년 총선 의미를 물어본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심판이라는 응답이 55.4% 이재명 대표 심판이라는 응답이 38.9%였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심판론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조원 씨의 나이가 이 문항을 만들 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비를 통해서 누구를 더 심판하는 의견이 높은가를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 심판이 55.4가 나왔고 이재명 대표 심판이 38.9가 나왔는데요. 아까 제가 총선 여론 지형 조사들이 이번 주에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갤럽에서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으로 물어봤거든요. 정부 지원론은 지금 36%. 그래서 야당 정부 견제론은 5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19년 4월 딱 1년 전에 갤럽에서 같은 문항으로 조사했을 때는 정부 지원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지금 임기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이런 시기에는 대체적으로 정부 지원이 더 높은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총선 1위라면 어떤 정당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물어본 여론조사도 있던데 민주당이라고 대답한 결과가 더 많던데 제가 두 분께 공통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1년 전에 여론조사와 1년 뒤 선거 최종 결과와의 함수관계가 과거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함께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조금 달라지기는 합니다. 1년 전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지지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이나 이런 선거의 구도를 바꿀 수 있느냐는 결국은 현직 대통령이 달려있습니다. 여당의 성적표는. 그런데 지금도 보시면 앞서 우리 이은영 소장께서 분석해 주신 윤석열 심판론이나 이재명 심판론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총선 지역구 정당 후보를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이 조사 결과가 하나 있고 또 하나만 좀 더 보여주시면 내일이 총선 1위라면 투표할 정당은 이 조사 결과를 보시게 되면 다 똑같습니다. 대통령 긍정 지지율과 부정 지지율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에 관건은 대통령 지지율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대통령 지지율이 더군다나 임기 중반에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총선이. 이것이 결국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봐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4월, 그러니까 2020년 총선 1년 전에 한 조사, 갤럽 조사인데요. 정부 지원설이 47이고 정부 견제가 37로 정부 지원이 더 많았는데 이때는 코로나 시작 전이었고 약간 중간 평가 성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자체가 높다 보니까 정부를 좀 더 지원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높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외교라는 여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이거는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좀 어렵겠다. 배 수장님. 벌써부터 여야 잡룡들 내년 총선 출마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지금 여권은 한동훈 장관 계속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한 장관 출마했을 경우에 승산이 있다고 보는지 어떤 전망이세요? 우리 방송이 MBN이기 때문에 또 우리 방송이 채널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TV. 매일경제TV를 보시면 항상 우리가 이렇게 설명드리거든요. 투자에 대해서 막 설명드린 다음에 최종적인 투자 결정은 개인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마찬가지로 총선 출마 여부는 한동훈 장관이 판단하겠죠. 그런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한다면 그만큼 한동훈 효과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낮고 내년에 선거 구도도 썩 좋지 않은데 한동훈 효과는 어디에서 바랄까? 바로 그러면 중도 외연을 학대해 올 수 있는 한동훈 장관의 한동훈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MZ세대나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올 것이냐. 그런데 지금 발표되고 있는 조사 결과,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경쟁적 조사를 보면 한동훈 장관이 중도층이나 MZ세대의 매우 치약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 오히려 적극 지지층에서 박수를 받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의 한 절반 정도의 선택은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 내에서는 가장 주목도가 높은 인물이면 분명하지만 전체 선거판을 확 바꿔놓을 정도의 결정적인 영향력은 아닌 상태에서 과연 법무부 장관을 유지하는 것이 한동훈 장관의 향후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 유리할지,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유리할지는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배 소장님은 결국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내년 총선 그런 분석인데,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이요. 대통령 지지도가 40%를 넘지 않으면 총선은 그렇게 밝지 않다. 같은 비슷한 맥락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대통령 지지도가 어느 정도까지는 나와줘야 하는 겁니까? 사실은 이재호 고문께서 약간 낮게 잡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50%는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1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은 대통령을 좀 밀어줘야 되겠다라는 민심의 흐름이 바닥에 좀 깔려 있는데 그거보다 10%포인트 정도 더 낮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지지도가 그래서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면 지금 내년 총선이 대통령에 대한 신임 성격으로 아까 정부의 어떤 중간평가 성격에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대통령에 대한 신임의 성격도 가미가 될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